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21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의 프로그램 스케치업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구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면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케치업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바탕화면에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세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을거에요. 아 설치가 되어 있을거에요. 그죠? 스케치업, 그 다음에 스타일 빌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런식으로 세개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겁니다. 첫번째 이제 스케치업. 저도 바탕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현재 보시면 스케치업 프로 2021이라는게 있을 것이고 이 지금 바탕화면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예전과 다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붉은색을 띄웠는데 2021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파란색의 색상의 아이콘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겠구요. 스케치업 프로 2021은 모델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됐겠구요. 주로 저희는 여기 있는 스케치업 프로 2021을 사용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모델링된 파일을 2D 도면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레이아웃 2021이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케치업 프로 2021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선의 어떤 유형들, 선의 스타일들, 그리고 어떤 장면의 어떤 스타일들을 만들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타일 빌더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구요. 저희는 스케치업 프로 2021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지만 레이아웃과 스타일 빌더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설치된 스케치업 프로 2021을 저희가 실행시켜서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과 그리고 툴바 그리고 마우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텐데요. 스케치업 시작 화면에서 작업 용도에 맞는 템프리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할 것이고 그리고 화면 구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툴바의 종류와 그리고 툴바의 사용자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 조작, 보통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 조작을 많이 하는데요. 마우스를 이용한 화면 조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케치업 바탕화면에 우리가 플로팅된 스케치업 프로 2021을 더블클릭해서 스케치업을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바탕화면으로 왔구요. 여기 있는 스케치업 프로 2021을 더블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케치업 시작이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구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새 모델 만들기에 보시면 아래에 템플릿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초기의 우리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초기의 작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위이죠. 단위. 단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밀리미터 단위로 갈 것이냐, 인치 단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센티미터 단위로 갈 것이냐, 미터 단위로 갈 것이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구요. 물론 여기서 단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썸네일을 보게 되시면은 하늘의 색깔도 좀 틀리고 그러죠. 바탕의 색깔도 좀 틀린데 이런 어떤 작업의 기초적인 어떤 배경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단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작업의 배경까지도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해요.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이 있다라면은 파일 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시면 되구요. 최근에 파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으시구요. 근데 보통은 여기 있는 건축 밀리미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스케치업 프로 2021을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됐구요.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면 제목 없음, 스케치업 프로 2021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목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제가 예를 들어서 디드라이브의 동영상 강좌에 여기에 제가 참고 파일에다가 01 저장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 형식이 나와있죠. 스케치업 버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2021 버전으로 했으면 나중에 이제 스케치업 2022 버전으로 이렇게 했을 때 호환에 어떤 문제는 크게 없겠죠. 22 좀 상위 버전에서 열었을 때는 그런데 하위 버전에서 열었을 때는 상위 버전 파일들이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케치업에서는 상위 버전, 하위 버전은 큰 차이는 없어요. 여하튼 버전을 맞추고 싶을 때는 여기서 파일 형식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파일 이름에서 01 저장으로 해놓고 제가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목 표시줄에 01 저장.skp 해가지고 스케치업으로 2022라고 이렇게 변경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얘를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일에서 보시면 새로 만들기, 템플에서 새로 만들기, 멸기, 저장,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내보내기 등등 인쇄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편집, 보기, 카메라, 그리기, 도구, 창, 도움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는 기본적인 툴바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기 도구,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도구, 그 다음에 뭐 색상, 줄자라든지 뭐 우리가 재질을 우리가 부여하는 페인트통이라든지 카메라 도구, 궤도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D 웨어라우스, 익스텐션 웨어라우스, 레이아웃, 내보내기, 확장관리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빛란, 이 아이콘 툴바에 빛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툴바들을 여러분들이 꺼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큰 도구 세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큰 도구 세트를 눌러주시면 좌측에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쭉 나일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업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좌측에 수직 우리가 아이콘 툴바를 이렇게 큰 도구 세트죠. 얘를 배치해놓고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얘를 꺼주시면 다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큰 도구 세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죠.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펼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단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단위는 뭐냐면 정확한 어떤 스케치업에서 수치를 입력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이 단위라는 이 툴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VCB 박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측 하단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작업하기가 이것을 계속 작업하면서 우측 하단으로 시선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단위를 클릭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단위가 좌측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의 수직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단위 옆에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오시면 이렇게 단위라는 툴바를 플로팅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플로팅이라는 단어는 둥둥 띄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로팅을 여기는 파란색의 제목줄을 끌어다가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다가 위에다가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단위라는 툴바를 이렇게 끼워 놓을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도킹한다고 보통 얘기해요. 도킹 그래서 플로팅 툴바를 플로팅 시켜가지고 도킹할 것이냐 아니면 작업하면 위에다가 그냥 플로팅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로팅 해서 저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뷰라는 게 있겠죠. 뷰를 눌러서 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도킹을 좀 시켜놓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체 도구라는 게 있죠. 고체 도구도 제가 이렇게 해서 도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은 샌드박스라고 쓰실 거예요. 샌드박스도 제가 이런 식으로 도킹을 하도록 할 텐데 얘는 한 줄을 더 내려서 여기다가 도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구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스케치업은 스케치업 기능 외에 여러 가지 확장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D 웨어라우스가 있고 익스텐션 웨어라우스가 있는데 3D 웨어라우스라는 것은 다양한 3차원 모델들을 전 세계의 스케치업 유저들이 다양한 3차원 모델들을 공유를 해놓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익스텐션 웨어라우스라는 것은 확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익스텐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스케치업에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사인인 이렇게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같이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구글로 해서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되셨죠 그죠? 제가 여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익스텐션 웨어라우스가 뜨게 되고요. 여기 보면 웰드부터 해서 스케치 UV, S4U, 스케일 툴 이렇게 해서 아래에 보시면 프리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무료라는 뜻이에요. 무료라는 뜻이고 쭉 내려보시면 무료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눌러보시면 올 카타고리스를 눌러보시면 렌더링에 관련된 부분 등등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풀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유료 것들이 있죠. 이런 확장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V-Ray 렌더 4 스케치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도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빛나는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도구모브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구모브로 가보시면 여기서 툴바를 여러분이 체크를 온오프함을 통해가지고 도구를 다시 꺼내거나 또 여러분들이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남용이잖아요. 자주 쓰는 도구로 해서 박남용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있는 그 밀곡 밀곡 끌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음 그래서 다시 끌어다가 다시 저는 여기다가 끼울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그냥 왼쪽 버튼 누르셔서 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트키 있죠? 알트키를 키보드에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은 얘를 클릭해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오셔서 얘를 집어넣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러서 끌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여지는 도구들을 여기다가 모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알트키 눌러서 다시 얘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다시 빼내시고 다시 알트키 눌러서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도구들을 원상태로 우리가 배치시키면 되시겠죠. 얘는 이제 X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툴바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죠? 필요 없으면 얘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삭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옵션에 가보시면 큰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큰 아이콘을 체크를 끄시면 아이콘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아이콘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지면서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나빠서 그냥 큰 아이콘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도구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면 도구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이게 바로 도구모음의 스크린팁 표시인데요. 얘를 꺼주시면 올려주시면 팁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켜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켜놓으셔야 어떤 도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다루신다면 굳이 얘를 체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설명문 때문에 작업에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구모음의 스크린팁 표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 부분이 나와있고 여기 지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기 축이 나와있죠. 청색축 빨간색축 녹색축이 나와있는데 이 빨간색축을 X축이고요. 그리고 이 녹색축이 Y축이고 그 다음에 청색축이 Z축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축하고 녹색축만 바라봤을 땐 이거는 2차원 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색축을 생각했을 때는 얘는 이제 3차원 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차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돌출을 시키는데 청색축으로 돌출을 시키는 건데요. 스케치업에서는 크게 무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기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 X 빨간색과 녹색축에다가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있는 밀기끌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청색축으로 돌출시키면 이게 3차원 물체가 되잖아요. 근데 뷰를 돌려서 세워진 사각형을 이렇게 글렸잖아요. 빨간색과 청색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밀기끌기를 이용해서 돌출하면 이쪽으로 3차원 1쪽으로도 돌출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랑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X축이 빨간색축이 X축이고 그 다음에 녹색축이 Y축이고 그리고 청색축이 Z축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있죠. 이게 버전마다 계속 아이콘이 틀려져요. 캐릭터가 틀려지는데 이거는 어떤 물체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3차원으로 어떤 물체를 그릴 때 물체의 크기감을 여러분들이 비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캐릭터예요. 근데 이 캐릭터는 굳이 여기 두셔도 되고요. 삭제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은.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트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트레이 그래서 트레이는 기본적으로는 요소정보 재질 컴포넌트 스타일 태그 그림자 장면 도구 도우미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데요. 보통 도우미는 보통 사용 안해요. 여러분들 얘는 이제 꺼주셔도 돼요. X 눌러서 그래서 여기 있는 트레이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를 우리가 펼쳐볼 수가 있죠. 이 트레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트레이라는 뜻은 이제 서랍장이잖아요. 서랍장 옛날에 이제 스케쳐 버전에서는 이 트레이도 플로팅되어 있었어요. 툴바처럼 툴바처럼 플로팅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트레이가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지게 되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한 걸 통해서 펼치는 용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트레이는 어떻게 추가를 하냐 창이라는 탭 여기 위에 있는 이 파일 편집 보기 카메라 그리기 도구 창 도움말 등을 우리가 이제 탭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창이라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기본 트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안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안개라는 이 트레이가 추가가 됐죠. 다시 한번 창으로 가서 기본 트레이 가보시면 아웃라인을 클릭하시면 아웃라인어에 대한 트레이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트레이 관리 눌러주시면 새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를 만들 수도 있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트레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개체를 선택하거나 Shift를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고 컨트롤을 동시에 누름을 통해 가지고 더하기 Shift 플러스 컨트롤을 동시에 눌러서 빼기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지금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설명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떤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어떤 도구를 선택했을 때 거기 관련된 작업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게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하라.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가운데가 선택된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선택점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메시지가 틀려져요. 맞은편 모서리를 선택하거나 값을 입력해라. 여기에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맞은편 첫 번째 점에 대각선 맞은편 점을 클릭하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때 도구를 우리가 수행할 때 여기에서 계속 거기에 관련된 도움말들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면 가운데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사각형을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중간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우스 조작법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우리가 조작하는 방법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 줌인즈 줌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확대축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확대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확대축소가 가능한데요. 이 확대축소로 할 때 팁은 뭐냐면 마우스 포인트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색 제가 선택도구를 클릭한 상태인데 마우스 포인트가 놓여져 있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축소가 되어져요. 지금 까만색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 여성 캐릭터의 얼굴 쪽에다가 올려놓고요.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얼굴 쪽에 올려놓고 휠을 돌려보시면 그쪽으로 확대축소가 되죠.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축소가 되죠. 신발 쪽 신발 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확대해보시면 휠을 돌려보시면 이쪽으로 확대축소가 되고요. 여기 있는 손목에 있는 시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시계 쪽에서 확대축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마우스 휠을 돌려가지고 바깥으로 밀어내면 당연히 확대가 되는 거고 여러분 몸 쪽으로 돌리시면 축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대축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가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되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마우스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궤도 도구가 뜨게 되면서요.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어 놓으시면 얘를 관찰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돌리시게 되면 이 작업화면에 만들어진 객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객체를 특정 객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게 되시면 이 선택한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객체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해제하시려면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꽉 눌러주시면 손바닥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해 줄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우리가 이동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연필도구 선도구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고 시작점을 다음점을 클릭해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다가 휠을 돌려서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때로는 시프트하고 휠을 꽉 눌러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시키면서 그죠? 그 다음 휠을 꽉 눌러서 궤도로 이렇게 궤도로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떤 선을 그리다가 취소하고 싶으시면 ESCG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도구로 간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프트하고 휠을 꽉 눌러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동을 시켰어요. 화면이 이동된다는 것이지 객체가 이동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어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편하게 편의성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객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켰다가 마우스 휠을 더블클릭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대되어 지는데요. 마우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여성 아이콘 여성 캐릭터 위에다가 마우스 아이콘을 두시고요. 마우스 휠을 더블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 마우스 포인트가 놓여진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면 중간으로 옮겨줍니다. 화면 이동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시프트하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주셨다가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이 여성 캐릭터 위에 올려놓으시고 휠을 더블클릭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 중간으로 이렇게 화면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화면을 중간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시프트 Z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프트 Z를 눌러주셔도 제가 지금 환영으로 돼있네요. 시프트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환영키가 눌러져 있어서요.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휠을 더블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 중간으로 이동했죠. 이 상태에서 시프트 Z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성된 객체를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시프트 Z라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Z키를 누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객체를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줄 때 쓰는 단축키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화면 중간으로 화면을 정렬할 때는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휠을 더블클릭 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이나 아니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을 꽉 차게 정렬을 시키시려면 시프트 Z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한형키가 눌러져 있는지 안 눌러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스케치업 화면을 오픈을 시켜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정렬 배치할 것인지 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 화면 구성 이 작업 화면과 그 다음에 이 트레이가 터레이가 뭔지 그리고 특히나 이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 거기에서 음 저희가 시프트 제트라는 기능이 나왔었죠. 그죠? 시프트 제트를 이용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화면을 확대 전체적으로 화면에 꽉 차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뭔지 시프트 제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었죠. 그죠? 이런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작이 반이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학습들을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그냥 강좌만 듣고 그냥 복습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시면 다음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 뭐였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강좌를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복습을 직접 스케치업 여러분들이 뭐 30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케치업을 띄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작업을 하시면서 어 지금의 어떤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을 더 하신 예습을 더 하신다든지 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의 구성의 이해와 툴바함의 마우스 활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잠시 이제 미리 보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및 그리기 도구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 도구와 그리기 도구만 살펴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이 기본 도구와 기본 도구는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그리기 도구 즉 드로잉 도구인데요. 이 드로잉 도구가 어찌 보면은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을 잘 연습을 해놓으셔야지만 다양한 밑그림 하에서 다양한 밑그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형태의 어떤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예습을 하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여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두 번째 화면 구성의 예외와 툴바밤 말옷의 활용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